안녕하세요. 저는 기영업부의 정석 교수고요. 그 파이빌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파이빌이 3.24니까 3월 14일에 파이빌 데이를 만들었고요. 학교 안에 다양한 딴짓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뭐 악세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만든다거나 게임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다양한 딴짓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전시회도 하고 지금 프리마켓도 하기로 했습니다. 파이빌이 4.24. 2-2-3.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이빌을 만들고 있습니다. 2-3-3. 파이빌이 4.24. 파이빌이 3.25. 파이빌이 1-2-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딴 짓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